네 지금 뭐야 지금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일월 15일이다 지금 낮에 잘 나온다 9시에 가가지고 오후 3시까지 했습니다 이거 낮에 달란다 낮에 계속 나온다 계속 여러분 이제 뭐 내일 지평 오지도 있지만 낮에 잘 나오는 것으로 내일 안내합니다 1시간 거리 1시간 안 걸리거든요 낮에 전부 잘 나온다 이거 초보자일수록 낮에 갑니다 초보자일수록 낮에 갑니다 초보자일수록 낮에 갑니다 초보자일수록 낮에 갑니다 초보자일수록 낮에 잘 되는 것을 안내합니다 진실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꼭 이리로 안내합니다